이런 저런 증거물들을 많이 원고측이 노력해 가지고 가져온 것은 내가 이해하겠는데 또 좀 이상한 것도 있는 건 알겠는데 범인이 누구인지를 네가 쿡 집어 가지고 찾아와 범인이 누구인지를 꼭 찾아와 꾹 집어 찾아오지 못하니까 이번에는 당신이 패소한 거야 이게 이번 여름 판결문 전체를 40몇 쪽 되는 것을 주저리 주저리 적어놨지만 압축하면 그냥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두 문장보다도 세 문장보다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게 되면 원고 민경욱이 범인을 잡아서 오면 원고측 소송에 성소 판결을 내리겠다 패소를 왜 하느냐 원고측 소송을 왜 기각하느냐 당신이 범인을 못 잡아왔잖아 이상한 투표지 이것저것 이것저것은 내가 다 알겠는데 그거 누가 했냐 누가 그런 범죄를 했냐 그 범죄를 냉큼 잡아와 그러면 내가 민경욱 성소 판결을 내릴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끝나고 난 다음에 민경욱 전 의원이 하도 답답해서 페이스북에 올린 게 아니 내가 경찰이냐 내가 검찰이냐 범인을 내가 어떻게 잡냐 이렇게 이야기해 놨는데 그게 핵심입니다 이런 저런 증거물들이 나왔지만 원고 민경욱이 범인이 누구라고 쿡 찍어서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경욱 소속 기각 앞으로 범인을 잡아오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겠다 이게 이번에 대법원 판결문의 핵심입니다 핵심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대법관들이 거의 모든 증거물들 다 나열한 겁니다 배추님 투표지 그다음에 관외사전 투표지 조작한 거 그다음에 통계적 변칙 현상 당일 투표지 간인 뭉개진 거 다 이러면 한 거죠 도저히 끝까지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역겨워 가지고 대한민국은 완전히 죽은 겁니다 사법뿐만 죽은 게 아니고 나라가 저는 이번에 완전히 그냥 손 튭니다 손 나라 자체의 손을 튼단 말이에요 주식으로 하면 손절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냥 이 비용을 앞으로 후손들하고 얼마나 치르게 될지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이것은 권력을 훔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망가진 걸 뜻하지만 이거는 권력을 훔치기 때문에 최저의 변액이라든지 최재를 바꿀 수가 있지 않습니까 훨씬 더 겁난 거죠 투표를 훔칠 수 있는 거는 그거를 많이 배우고 참 나라의 덕을 많이 보고 그 수많은 변호사들과 판사 출신들 가운데서 최고까지 올라간 대법관들이 내린 결정이라는 것이 도저히 역겨워서 판결문을 읽을 수 없는 지경입니다 아주 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사회가 그동안 선거 소송 문제를 다루면서 저도 참 한국 사회가 이 정도구나 법조계라는 것에 사법부라는 것이 이런 정도까지 그냥 내려앉았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후손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그런 비용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노후가 길기 때문에 노후 동안 치료해야 될 그런 비용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정말 참 답답한 마음이지만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6월 1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모든 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다 밝혔으니까 이 정도에서 오늘 저도 종합판으로 한번 정리정돈하고 그다음 방송을 이제 방향을 좀 틀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여기 중앙일보는 노골적으로 선관이 그냥 받아쓰기를 하고 참 너무해요 그렇지 않아도 중앙일보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중앙일보 사주의 아버지가 홍진기 씨잖아요 이병철 자장이 그토록 아꼈던 사람이죠 홍진기 씨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유당 정부에서 내무부 장관하고 여러분들 법무부 장관을 다 지내신 분이지 않습니까 사형선고를 받았잖아요 백을 썼던지 뭘 어떻게 해가지고 빠졌겠죠 최인규 씨만 죽고 어떻게 중앙일보 그렇게 노골적으로 그냥 받아쓰기를 하는지 참 참 이해가 하기가 힘들고 그래도 조선일보는 뭐 그렇게 노골적으로 안 했죠 미안한 모양인지 짧게 썼더구먼요 기사를 조선 기사입니다 조선은 아주 짧게 중앙일보는 기자들이 동원돼가지고 완전히 선관이 뭡니까 받아쓰기를 하고 조선은 그래도 양심이 있었는지 그냥 단신기사 비슷하게 그렇게 처리를 해두구먼요 나라가 완전히 그러니까 다음에 나라가 많이 어려워지게 되면 대법관들만 욕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사안이 이렇게 심각하게 되도록 언론들이 이렇게 침묵했기 때문에 다들 잘 먹고 잘 살겠지만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습니까 선거가 정상적이 아닌데 뭐가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선거가 선거가 정상적이 아닐까요 선거가 정상적이 아닐까요 선거가 정상적이 아닐까요 선거가 정상적이 아닐까요